사람이 사람을 밟고 올라가면 없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다 뭐가 이렇게 달라져있어가지고 사람들 몸에 좀 바람을 날릴 건 없어 또 떨어지고 또 하고 그게 될 때까지 하시는 거잖아 그 밑에서 그걸 받쳐주시는 분도 위에서 그 팀의 부담감을 갖고 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 지금 현재 홍춘의 원인은 왜이래? 이게 저거 저거지! 이게 뭐지? 이게 수고버 수고버 4초 6초 6초 8초 4초 7초 1초 7초 1초 2초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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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것 같다! 아 그렇구나! 오! 잘생겼다! 전성처럼 모르는 거였는 줄 알았어 나도! 아 이게 진짜 완전 팀전이구나! 오! 진짜 할 수 못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유행팡스윙! 오! 오! 지금 저 나무에 다 뭐가 이렇게 발라져있어가지고 사람들 몸에 좀 바르고 날리는 건 없어! 그리고 계속 계속 하올까봐! 내려와! 여태 이거를 될 때까지 계속하나봐! 그 이기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웬일이야? 오 이 두 개야! 네! 네! 기둥마다 굴귀가 더 달라서 뽑기를 해야겠는데요! 왜냐면은 어떤 나무는 조금 타고 올라가기도 쉽고 근데 어떤 나무 좀 어려울 수 있고 해서 뽑기를 한다고 해요! 보셨나요? 나 너무 너무 크다 진짜 너무 크다 우와 이게 아픈타워 아픈타워 3번째 2번째 잘했어, 어디 만살봐, 준비지네 아니, 저 미끌미끌한 포기를 하면... 아, 발표가... 네, 진짜 미소린 것 같아 미소린 것 같아 미소이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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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여기 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거야 왜냐면... 올라가면 이렇게 1층에 있는 걸 올라가서 다들 이렇게 연습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득수가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떨어지고 또 하고 떨어지고 또 하고 그게 될 때까지 하시는 거잖아 그리고 밑에서 그걸 받쳐주시는 분도 위에서 그 팀의 부담감을 갖고 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힘드셔 근데 또 다들 이렇게 올라가서 다들 깊은 마음으로 다독이고 하는 게 너무 보기 좋은 거 같아요 오프라이더 류님은 또 여신도 진디야 커피 봐라 우리가 시범을 보여주자 알겠어? 네 네 하면 되지 네 사진 네 그냥 해봐 별게 안 되는데 어 어 우와 오는 양이 먹을 자격이 있어 우와 사슴이다 어미? 어 아 아 돌여자마자 아 아니 흠이가 그 동물을 위해 핵인싸잖아 아 어 아 맞아 아 응 여기 여기 얘 이게 딱딱하고 지금 안 먹는 거야 회식하잖아 식카잖아 뭐예요? 이거 먹어야지 너무 파악해 우리 홍춘小旅游结束라 만약 수국분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7월에 시청해 주의면 정말精彩 제가 봤을때 정말 긴장 그리고 봤을때 보고있어 진정한 이는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관한 관점 이 대신당표는 여러분이 가장 큰 공격을 받을 수 있겠지 총금 2만원 이렇게 당장으로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당장에 뵙게 될 수 있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여기저기저기저기